한국에서 가려면 최소 13시간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머나먼 땅 우크라이나.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에 한국인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선 지금 한국인 부부의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는 직접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도 있습니다. 여섯 번의 시술 끝에 지난 3월 어렵게 아들을 낳아주고 돌아온 대리모. 제가 이 장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큰 장면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짧은 장면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큰 장면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큰 장면을 입고 있습니다. 생면부지 외국인 대리모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아기들 국적불문, 인종불문 대리모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해 80만 명이 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겨우 30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출생아 수가 단지 출산 기피 현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 이른바 난임 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22만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임 역시 출생 인구 감소에 일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 난임 부부들은 수년 동안 각종 시술로도 임신이 안 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리모 시술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뢰한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해 체외 수정을 해서 먼저 배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 바로 대리모 시술입니다 난임 부부가 대리모의 자궁을 빌려서 자신의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대리모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난임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는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대리모 시술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대리모 거래가 허용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모는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대리모 브로커들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가 자신의 상사라는 여성과 그 남편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전문 브로커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부업으로 한다는데 부르는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잠시 짬을 내놨다는 브로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역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리모 중계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닌데 한국인 부부가 와서 애를 낳고 돌아간다 무조건 대리모거든요 여권까지 내보이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통임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대리모를 추천하는 브로커가 한둘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국내에서 진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분이 내신을 하시면 한국에 특히 임신을 하시면 자기가 갑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피르스탄으로 모심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는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현지 병원부터 소개하는 브로커 제가 하는 병원입니다 거기서는 빅3 안에 드는 인기 있는 병원입니다 상담하는 중에도 계속 고객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일단 저기 법적인 거는 그쪽에서 변호사랑 얘기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브로커의 말대로 우크라이나에 가면 정말 대리모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서는 브로커들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 건 넘게 대리모를 중개했다는 업체 한국의 브로커도 이곳을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습니다 저희부터 금액을 공개하고 대리모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고 대리모를 모집하는데요 출산했을 때 보상금이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 임신했을 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가 약 30만 원 쌍둥이는 추가 보상금이 붙습니다 난임 부부가 지불한 총액의 30%만 원 대리모에게 가지만 지원자는 줄을 섰습니다 야나 역시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한국인 부부의 대리모가 됐습니다 한국의 브로커들이 그로커를 통해 야나를 포함해 두 사람의 프로필이 난임 부부에게 전달됐고 영상 면접 끝에 야나가 선택됐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대리모들은 중개업소와 연결된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체외 수정된 한국인 부부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시술입니다 운 좋게도 야나는 첫 번째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초음파 사진과 검진 결과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의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초음파 사진과 검진 결과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의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기에프 시내에 있는 야나의 아파트 야나의 집은 우크라이나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입니다 그녀에겐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집 남편은 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닌데도 갑자기 아내가 대리모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리모로 번 돈은 나중에 딸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는데요 뱃속 아기의 부모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난인부부들이 우크라이나를 찾기 시작한 것은 4,5년 전 이 먼 데까지 대리모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기 공장으로 불리며 4억 달러 규모를 자랑했던 인도의 대리모 산업 공개된 대리모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공개된 동일이 그녀보는 아기 공개 중 태국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다운증욱은 아기를 버리고 가면서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인 사업가의 기행도 상업적 대리모 폐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천 명의 자식을 갖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데려다 대리모 합숙소를 차려놓고 아기 공장을 운영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에서 비윤리적인 대리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상업적 대리모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대리모 중개업자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고 우크라이나가 최적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브로커들도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벌써 두 차례나 한국인 아이를 낳아줬다는 대리모도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싱글맘 레샤 그녀는 어떻게 대리모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대리모를 하게 되었을까요?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그녀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 대리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이 인정돼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지С COLOR 어느 날에 이르신 건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매우 아니었습니다 그일지 그것은 과연 상황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원계를 당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그러면 안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고는 해당 문제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약이 한 사람을 확alay하고 싶었습니다 이전까지 월세를 전전했던 모자는 이제 내 집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의 대리모 일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들과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는 레샤. 어린 아들에게 엄마는 한국인 아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리모가 된 레샤. 그녀는 아들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몰랐으면 합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국제 대리모 산업이 지금은 유럽의 우크라이나로 옮겨갔습니다. 상업적 대리모 거래를 합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의료 관광을 육성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고 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국제 대리모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 하지만 비행기로 최소 13시간 거리인데다 인종도 우리와 다른 슬라북의 백인. 난임 부부들이 선뜻 따라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임 부부들의 약점과 고민을 노리는 상술이 발휘됩니다. 대리모 브로커들은 난임 부부들을 어떻게 우크라이나로 불러들이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의 한 난임 클리닉. 정부가 발간하는 의료 관광 책자에도 소개된 이 병원은 대리모 시술로 유명합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온 의뢰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꽤 적극적으로 병원의 대리모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을 아는지 취재진에게 이런 이야기도 건넵니다. 실제로 한국 부부 중에는 아이의 성별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브로커들이 광고하는 우크라이나의 장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냥 대리모는 그냥 대리모예요. 그래가지고 출생을 하더라도 분만 순간부터는 모든 권리를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받을 때는 이제 친모, 친모가 의뢰하신 부부부는 처리가 돼요. 서류상 깨끗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리모라면 난도 아예 없어요? 대리모 누구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난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국인 엄마 되신 분이 이제 여행 중에 출생하신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해주는 한국인 아기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엔 아기를 출산한 대리모 이름은 없고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의 이름만 있습니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거기는 그 친자권을 대리모가 주장하면 대리모가 가져가요. 저희가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은 대리모가 친자권을 주장하면 대리모가 이겨요. 저희는 한국뿐으로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의권이라든지 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뺏기거든요. 일부 병원에서도 대리모를 원하는 부부에게 이 점을 주지시킵니다. 대리모에 대해선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시술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고 이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아기는 대리모의 아기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호적애를 올리려면 내가 엄마인데도 그 애의 어떤 유전학적인 걸로는 이쪽이 엄마 아빠인데도 얘를 입양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실제 대리모가 친권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가 출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모자 관계를 기본적으로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서 그러한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법에서 정하는 모자 관계가 설정되는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은 부부들은 모두 호적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습니다. 한국대사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따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쳐놔셔도 저를 알아요. 아 진짜요? 네. 대사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사관하고 서로 에이전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맡기셔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르세요? 부처장님? 이름은 들었고요. 알고 있고요. 대리모 중개 업무 하시는 것도 아셨어요? 네. 그 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법적인 거론 문제가 없어서 법적으로는 이 나라에서 출생증명서 그 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맞거든요.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지만 까다로운 호정 문제까지 해결해준다니 난임 부부들이 솔깃해할 만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 고객들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로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 대리모를 뽑아서 난임 부부의 나라로 입국시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대리모 시술이 국제거래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제거래의 중심에도 바로 대리모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외곽. 한 서민 밀집 지역에 해외 파견 대리모를 지원한 여성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세 들어 산다는 좁은 집에는 아이 넷의 부부까지 여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원한 나라는 중국. 중국에 가서 입을 두꺼운 옷까지 장만했다고 하는데요. 석 달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대리모 중개 사이트에 지원서를 낸 니키. 곧바로 브로커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동안 브로커가 보내준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한 달간 합숙하며 교육까지 받았다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출국이 미뤄졌습니다. 니키가 받기로 한 보상금은 우리 돈 900만 원 정도. 그녀는 한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한국에서 올해 3월 아기를 낳고 돌아왔다는 대리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 둘의 싱글맘인 안젤리는 대리모를 해서 받은 돈으로 낡은 집부터 수리했습니다. 그녀가 대리모를 택한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대리모를 택한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리모가 대기로 결심한 후 안젤리는 브로커의 지시대로 현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대리모로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브로커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trusted 할머니를, 그렇다면 브로커와 계약서는 썼을까? 구두 계약만 한 채 안젤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감금당하다시피 생활했다는 그녀. 그동안 아이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안젤리를 한국에 데려온 브로커는 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최근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모 브로커들 가운데 해외 대리모 사업에 적극적인 브로커들을 연락해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젤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브로커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난임 부부라고 하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그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성공단부터 늘어놓았는데요. 다름 아닌 안젤리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었던, 출산했던 필리핀 섬유. 날짜를 저희가 왜 그러냐면 날짜도 조절해야 하는데 이분에는 제안을 이해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섬유는 좀 빨리 낳고 싶었거든요. 진통이 근데 이분들은 좀 더 늦게 낳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우산에서 간 걸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3월 29일 날. 안젤리한테 한 것과 달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꼼꼼히 설명까지 합니다. 보통 임신 12주가 넘어가면 안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시 7,000불에 들어가는 거고요. 계약서에는 대리모가 출산 후 받는 돈 외에도 여러 보상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가 실제 받는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리모한테는 얼마나 가요? 네, 30,000불 정도. 근데 이제 다 한꺼만에 주는 건 아니고요. 30,000불 넣어도 들어가는데. 브로커는 약 3,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안젤리가 받은 건 1,300만 원 정도. 그녀에게 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리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소송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야 제가 대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 그런 것도 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험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대리모는 한 번만 들어오는 극복 체류를 해가지고 잘한다면 보내면은 다시는 못 들어와요. 우리는 브로커 송씨가 한국에 데려올 대리모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대리모 면접을 확인해봤습니다. 면접 장소인 필리핀의 한 호텔. 지원자는 젖먹이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는데요. 모집 책인 듯한 중년 여성이 함께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나온 대리모 지원자. 이 친구가 3,6살,6살,7살. 아기가, 이 친구는 아기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5살,4살이랑,1천8년에 낳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원잖아요? 장소인. 아, 우리 친구는 no work. 아, no work. 두 번째 지원자는 면접을 보기 위해 비행기까지 타고 왔습니다. 브로커는 난민 비자이기도 합니다. 안젤리 역시 처음에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서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젤리가 받았다는 지원 비자는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그녀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비자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비자가 나올 때까지 두 달 동안 외출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청한 비자가 난민 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 눈물을 터뜨립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원 비자가 외국인 불법 체류에 악용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 브로커 송 씨에게 취재진이었음을 밝힌 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취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을 취재하려다가요. 그에게 지원 비자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신청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 걔가 어떤 내용을 적어가지고 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덧발되거나 이럴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셨어요? 일단은 그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한 거지 제가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발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지원 비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필리핀 여성이 병원에서 대리모 시술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까. 필리핀 여성과 함께 난임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짜고짜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 병원. 대리모를 하실 때 필요한 검사가 있어서 그런 검사들을 다 하시게 되면 백마원 쪽으로 나와서요. 안젤리가 대리모 시술을 받았다는 병원입니다. 일단 이제 뭐 동의서도 써야 되고 남편분도 동의서 써줘야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쓰러워는 여기로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써갖고 오면 받아갖고? 남편분은 받아갖고 오시면 돼요. 임신이 되고 나서 안젤리는 분만 전문 병원으로 옮겼고 그때는 대리모가 아닌 외국인 싱글맘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기를 호적에 올릴 수 있었을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사람과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것. 안젤리가 낳은 아기도 이 방법으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안젤리의 대리모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아기와 헤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브로커에게 속아 가진 고초를 겪었는데도 또 대리모를 하고 싶다는 안젤리. 어쩌면 난인 부부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 저개발국의 여성들을 계속 대리모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대리모의 인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리모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생명윤리와 대리모의 인권,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친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대리모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할 뿐더러 합의된 기준이나 제도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할 정도로 대리모 시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의 난인 부부들에게는 2중, 3중의 고통과 위험이 따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사기와 소송 등 그 어두운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